재미는 정말 순간이고 연기할 때 순간순간 나올 때의 재미고 그 순간만큼은 이상한 에너지를 쏟고 근데 그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낯을 가려서 뭔가 해내야 되고 해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합쳐지다 보니까 아직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